안녕하세요! 아빠 오늘은 무슨 영상을 볼 거야? 오늘은 귀여운 동물들을 만나볼 거야! 오랜만이지? 또 힐링! 또 힐링 영상! 자! 바로 보겠습니다! 쟤 그거잖아! 아울러트! 유난히 작은 애다, 그치? 아! 눈 봐봐! 아직 성체가 아닌가 봐! 어! 엄청 귀엽다! 아! 눈 봐봐! 진짜 월책인 시절 이런 거 아니야? 월책인 시절 이런 느낌? 아니! 내가 한 번! 귀여워! 우유 보는 거 알지 않니? 우유 어릴 때? 어! 애기 때! 귀여워! 귀여워같이! 아! 귀여워! 쟤 우파루패 아니냐? 어? 우파루패!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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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트리인데 우파루패라고 많이 부르지 않냐? 다른 종인가? 난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몰라! 어쨌든 귀여워! 난 우파루파라고 말할랬는데 얼어트리가... 아 맞다! 그거 뭐야? 헉! 뭐야? 뭐지? 오기쟁이! 올챙이! 어? 오징어! 오징어! 아! 알에서 틀어낸다! 오징어 맞지? 아! 무화인가? 무화인가?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니! 저 조그란 걸... 아! 못 먹겠다! 아! 아! 소중해! 그러니까! 어! 소중해! 아! 문화다! 문화! 와! 진짜 귀엽다! 와! 아직 애기라서 투명해! 아기들은 다 귀여워! 이게 보호본능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귀엽게 생긴 거네! 아! 그래? 어! 아! 쟤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아니! 귀여운데 어떡해! 그렇네! 야! 귀여워! 맞는 말 같아! 대부분의 생길들이 그렇네! 고양이가 성체가 돼도 귀여운 이유가 그 형태가 나와있어도 그렇네! 아! 고양이도 작잖아! 어! 그래서 더 그런가 보다! 어! 뭐야? 뭐지? 뭐지? 귀여워! 나무 넓고 이러고! 아! 코알라! 귀여워! 아! 근데 저 손톱 빨아! 장난 아니다! 생각보다 움직임이 빨라! 오우아! 아빠! 근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빨라! 이렇게 고개를 이래 돌려! 엄청 빠르네! 아! 근데 코알라는 왜 송채도 귀여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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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유같지 않잖아? 초코 우유들 고양이들 기분 좋을 때 손가락 피는 것처럼 진짜 귀여워 아 아 진짜 귀엽다 나는 큰애가 더 귀여워 호주강을 볼 수 있을거야 큰애가 뺏어갈려고 아 자고 있어 웃고있어 인형같지 않니? 어 인형같아 귀여워. 귀여워. 자다가 떨어지게. 귀여워? 아니, 그래서 발톱이 날카로운 거야. 아 그냥 잘 때 그냥 걸치고 있으면 발톱에 걸려있는 거야? 오빠! 그러려고 그렇게 지나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 잘하나? 아 뭔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 듣다 보면 맞는 거 같아. 맞아. 막 설득이 돼. 어, 그니까. 아 귀여웠어요, 아무튼. 뭐야. 이게 뭐가 귀여워? 뱀 귀엽지. 뭐가 귀여워? 아 뭐야. 저 마마 귀엽잖아. 아 귀여워 근데. 귀엽긴 한데 무서워. 근데 머리만 놓고 보면 두꺼비 같지 않아? 어 저 진짜 두꺼비 같아. 저기에 다리만 달리면. 어 진짜 두꺼비 같아. 하지마! 어 들어갔어. 아니 머리는 좀 귀엽긴 해. 아니 아빠, 사람들이 뱀은 무섭다라는 인식이 생긴... 아 귀여워. 아 이건 좀 귀엽다. 저거 죽은 척 하는 거네. 건들면은 이제 죽은 척 하는 거야. 응. 팜스 얘기 맞아야 해. 어? 사람들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못하잖아. 그래서 뱀은 무서워하는 거야. 독이 없는 뱀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잖아. 산만한 거 말고. 아나큰더. 그러니까 산만한 거 말고. 아나큰더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 산만한 거. 그냥 나는 지금 살킬 건데. 아니 산만한 거 말고 요만한 거. 요만한 거. 그럼 오빠 뱀이랑 같이 잘 수 있어? 독이 없으면 상관없지. 어. 아 귀여워. 조용히 해봐. 소리 안 들려. 열심히 고함 쥐는 거 있는 거야. 최대한 위험하는 거야. 엄마. 야 자기는 체격이 작잖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애기들은 닭이 없다 진짜. 저거 성체가 되면 우리 잡아가 올 거야. 그치? 우리 눈만 마주쳐도 쫓아 올 걸? 어. 근데. 뭔가 제가 하악할 때. 하악? 어쨌든 그거 할 때 뭔가 이런 느낌이야. 엄청 어린애가 오지마! 소리 치는 거야. 발은 근데 엄청 커. 아 귀여워. 봐봐 발은 엄청 커. 얼굴에 비해서. 작아. 우유가 크지? 어. 뭐야? 그치? 위에 어쩌고 저게 있어. 캥거루? 캥거루? 여기. 우와! 귀여운데 무서워. 아니 근데 어릴 때부터 복사이 차지. 아 너무 귀여운데? 척척 뛰어올 때. 아 캥거루 우리 집에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왠지 캥거루가 1등 할 거 같지 않아? 아니 석체가 안 됐으면 계속 우유가 괴롭힐 거야. 아니 석체가 안 돼도 쟤가 이길 거 같은데? 아니 캥거루는 애기 때 약하네. 뭐야? 소리를 듣고 싶은데. 우리가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잖아. 응. 왜 안되면 이렇게. 아 귀여워. 캥이 강아지 같지 않아? 응. 아 진짜 귀엽다. 엄마가 일어버렸나? 왜 혼자 다녀? 그러게 엄마 자고 있는 거 같아. 아 혹시 태어난 지 며칠 안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 정도 걷는 거면 며칠 안된 거 같아. 아니 홀로 서기 해야될 수도 있어. 벌써? 엄마 사냥 나가서. 아 사냥 안 나가서. 사냥? 사냥? 사냥. 뭔 얘기인데. 혼떼기를 사냥해? 아 쟤네 사냥 안 나가지. 아 엄마랑 싸우면 가출했나보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뭐지?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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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우? 곰 아니야? 늑대 아니야? 하이에나가. 에이 하이에나는 저런 색 없을걸? 아 분예가 없네 근데. 다리? 설마. 다리가. 박쥐? 박쥐네. 어? 박쥐 맞네 날개잖아. 어. 아 그러게. 귀여워. 아마 애완욕이라서 깨끗하게 살 거야. 근데. 집에 날아다니는 생각하면. 박쥐 밥에. 막 여기 매달려있어 천장에. 뭐야. 기린? 기린. 우와. 아기 때부터 다리가 묵직하다. 뭐지 뭐지? 우와. 인형 같다. 아 잠깐. 이런 말하면 안되는데. 멍청해 보이소. 너무 귀엽다. 그니까 능력해 보이지. 오빠 여기 가면 아빠보다 클 수도 있어. 잠깐만. 자존심 상은. 저. 아니 길이는 새끼 떼고 다 170? 이 정도 된대. 아 그래? 원회보다는 인상 크네. 어 180 될 수도 있어. 아빠보다 크지 않을까? 아 근데 얼굴이 너무 귀엽더라. 진짜 엄청 능력해 보이소. 뭔가 매각에. 뭐야 하마? 하마. 우와. 코뿔소. 아 코뿔소. 귀여워. 근데. 아. 갓 태어났나 보다. 어. 제대로 못쓰네. 아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작으니까. 뭔가 총총걸음이 너무 귀여워. 총총. 아 띵네. 아 띵어있어. 아. 아 귀엽네. 아 제대가 큰 애는 이제. 지금 우유가 자기 안 봐주니까 TV 앞에서 방해하고 있어. 그니까. 나도 봐. 이런거야. 아 우유가 제일 귀엽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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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좋을까요? 우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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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이번에 진짜 고음이다. 어 눈물 썩. 왜? 좋아. 아. 아. 아 미안. 아. 아 멀고 먹으러 나왔구나. 아. 뭐지. 아 뺏어먹으니까. 아. 아 저 나쁜놈들. 아. 아 아기 때부터 강한 놈만 사랑합니다. 그런거. 형제도 필요 없어. 아 러시아가 저기. 아니 불공국. 아 불. 아. 여우다 여우. 가만히 여우. 아. 와! 아, 귀여워. 엄마 저 찾고 있나봐. 실패. 계속 안 하잖아. 톡바닥이야? 아닌데 뭐... 아, 뭐 먹고 있다. 쩝쩝거리잖아. 여기? 야, 진짜 귀엽긴 아나? 근데 살짝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가봐. 쉽게 물 것 같지 않니? 뭐지? 뭘 먹는 거 있어, 여기서? 계속 알아달라고 생각해. 맛있게 뭘 먹는다고. 귀가 얼마나... 그러니까 얼굴보다 귀가 더 큰 것 같아. 아, 근데 엄청 귀엽지 않냐? 그러니까 언니 얘길때 같아. 아, 우유같지, 엄마. 아, 코끼리! 아, 되게 얇아. 아우, 잠깐. 너무 귀엽잖아, 이거는. 진짜 태어난 지 얼마가 됐나 봐. 어, 갓 나온 것 같아. 해봐야 몸 몇 초 안 됐을 것 같아. 어, 저 꼬리 두께랑... 꼬리 두께랑 코 길이 두께랑 똑같네. 아, 그래도 오리보다 커. 아, 작성 너무 귀엽잖아. 아, 작성 너무 귀엽잖아. 아, 너무 짓데. 아까 박진 빼고, 난 박진 끌었어. 아, 라이온킹 보는 것 같아. 아, 귀여워! 라이온킹 신사파 같지 않아? 엄마, 우리 싸우는 모습 같아. 아빠 사자가. 아빠한테 가불고 있어. 아, 아니야! 야, 이거 뭐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 보석돌이랑 원희 보는 것 같아. 어? 우리가 막 사족보행이었어. 막 까불어. 사족보행이었지, 너희들. 아기 때. 아, 아기 때 말이야? 아기 때 사족보행이었잖아. 아, 맞네. 왜 이러고 나의 아기 때였어? 아, 지금 추워서 뭉쳐있는 것 같지 않니? 지금 저거 발 시려서 막 발 위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아빠 배하고 배 따뜻하니까. 아, 귀여워. 만약에 저기 사이에 내가 있어.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애들 불쌍해! 애들 갑자기 깜짝 놀랄 거 하지 않니? 잤다, 잤다. 김나는 거 봐. 아, 너무 귀엽다! 아니, 저 펭킹들 정말 귀여운 게 뭔지 알아? 뭐? 어릴 때부터 아빠 품에 이래. 알 때부터 아빠 품에 있어. 아, 그렇지? 발 위에. 아빠들은 굶어가면서 막 발등 위에 몰려. 아, 귀여워요! 귀엽지 않아? 엄마가 볼 때 누가 가장 귀여웠어? 펭귄! 펭귄? 나도 솔직히 두 개 있거든? 뭐? 사자하고 펭귄. 어, 원인아. 나 호랑이하고 사자. 아, 맞다 호랑이에요. 아, 사광역. 아, 사광역! 왠지 우유 느낌이 나. 너무 귀여웠어. 원인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이 가장 귀여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재밌지 않나요? 재밌지 않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까 Comms Come Ale wait, we don't eatled love! 왜 우유 차 들어가지? 아, 난 차커고 that reminds me. 우 operation 우유야! 우유야, 여기 와! 우유야, 이리 와! 우유야! 우유야, 이리 와! 우유야, 이리 와! 우유야, 여기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